영어라는 거는 느닷없이 불현듯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 미리 해놓길 잘했구나 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 그때 할 걸 이라고 하실 것인지 Well, it's your choice.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늘 있는 일인걸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말을 과연 영어로 내가 할 날이 있을까 싶지만 있드니까요. 항상 영어라는 거는 무슨 복병과도 같다는 말씀을 가끔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런 말은 생전 쓸 일이 없을 거야. 미리 보아라 내가 그걸 알아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몰래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내 뒤통수를 그냥 막 때리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그런 것 같은 게 영어 같아요. 모든 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자기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철자가 길고 의미 자체가 약간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싶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어쨌든 외워요. 어쨌든 하면서 느는 생각이 내가 이거 생전 뭐 볼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비실용적인 쓰지도 않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래서 영어교육이 문제야 뭐 혼자 이랬던 데가 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런 단어들이 알고 보니까 뭐 빠르게는 몇 년 후에 더 많게는 뭐 한 십몇 년 후에라도 어디선가 정말 영어가 꼭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확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에서 읽었다던가 아니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 단어를 사용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단어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외워둔 기억은 또 있어서 아 이게 그거구나 싶긴 또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야 이거 나 이거 절대 안 볼 거라고 생전 내가 이거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쓰이고 있었네 나만 몰랐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의 언어 생활이라든지 수준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근데 혼자 아 이게 원래 그런 걸 거야 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이런 것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은 표현들을 보시겠지만 그런 걸 하시면서 아 내가 이런 거 뭐 쓸 일이 없을 거야 싶으신 것들도 언젠간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 미리 해놓길 잘했구나 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 그때 할 걸 이라고 하실 것인지 자 오늘은 바로 이거예요. it happens all the time 바로 그런 거죠. 후회한다거나 실수한다거나 it happens all the time. it happens 까지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it happens. 그죠? 그 다음에 all the time 하면은 늘 항상. it happens all the time. 늘 있는 일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볼 영어의 패턴은요. 모모의 뒤쪽에 라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앞은 front, 뒤는 back 라고 하죠. 그래서 뒤쪽에 뭐 집 뒤쪽에 건물 뒤쪽 이렇게 말할 적에 in the back of, in the back of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ere's a yard in the back of the house. 하면은 집 뒤쪽에 yard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there are some extra chairs in the back of the room. 하면 방 뒤쪽에 여문의 의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또 나는 뭐뭐라고 생각했죠. 내가 틀렸나보다 할 때 I thought. I thought 가 있었죠. 자 I thought. 나는 네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 I thought you were sleeping. Oh I'm sorry. I thought you were sleeping. 이렇게 미안해 너 자는 줄 알았어. 자 혹은 나는 우리가 오늘 외식하는 줄 알았는데 I thought we were going to eat out. 어? I thought we were going to eat out. We were going to. 우리가 하려고 했다라는 말이죠. I thought we were going to eat out. 밖에서 먹는다. 외식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가 있다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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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